코로나19에 걸렸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 키트가 서울시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처음 도입됐습니다. 집에서 각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출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현장 반응은 어떨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콜센터 직원들이 한 상자씩 자가검사 키트를 받아듭니다. 오늘부터 이 콜센터 근무자들은 자가검사 자가검사 키트로 일주일에 한번 집에서 스스로 검사해 음성이 나와야만 출근할 수 있습니다. 검체 채취가 중요한 만큼 사용법 교육도 진행됐습니다. 서울시가 오늘부터 고위험감형군인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 시범사업에 나섰습니다. 콜센터에서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인 290여 곳 2만 3천여 명이, 물류센터는 3분의 2 인원이 6,200여 명이 5주간 시범사업에 참여합니다. 첫날 반응은 긍정적입니다. 콜센터가 위험 직군에 하나의 직종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감이 있어서 지금 바로바로 코로나 음성으로 확인되고 빠른 조치가 될 거라는 생각에 직원들은 반응이 좋습니다. 빠르고 편하지만 결과를 맹신해서는 금물입니다. 자가검사 키트가 실제 감염자를 양성으로 판정할 확률은 많아야 40% 정도. 보조 수단으로만 써야 합니다. 서울시는 자가검사 키트를 기숙학교에 도입하는 방안을 교육당국과 논의 중인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민간과 공공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